수고하시니 우와 이쁘다 어쩜 이렇게 예뻐 응 어쩜 이렇게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쩜 이렇게 예쁘까 어쩜 이렇게 예쁘까 뭐야 저 X끼 야 너네 엉덩이 찍었니? 어우 징그러운 X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저...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힘들고 고된 형생을 있게 하는 유일한 즐거움이죠 우린 서로의 얼굴은 모르지만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사진에 다양한 댓글을 달며 소통합니다 우와... 크다 난 언제 이렇게 사진 찍냐? 아... 언제만 볼까? 상대방이 찍은 예쁜 사진을 보며 좌절하고 질투도 하지만 음... 역시 장비가 이 정도는 내야 어디가 사진 찍는다고 하지 언젠간 나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더 편하게 서로의 사진을 감상하고 솔직하게 댓글을 달 수 있거든 물론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켜야겠죠 사진은 바쁜 우리의 일상에 소소하고 애틋한 활력서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나 그런 목적도 없고 한 번쯤은 만난자고 할 것도 한데 telef고 posted 오늘도 날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말할 거야 이놈의 인기장말 이놈의 인기장말 너무 짜릿해 새로워 나조차도 너무 욕심이 나 아... 욕심 안녕하세요. 괜찮아. 자연스럽습니다. 이대로 주부러 가면 쓰레기